자산 투자의 모든 것 맨투맨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오늘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앞서 좀 집 얘기를 많이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주식시장 보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거대한 물줄기는 저희가 거슬 수 없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역시 시장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유동성이다.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홍수가 지어서 물줄기가 한번 그쪽으로 흐르면 거대한 물이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개인이 맞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고객의 탑금이 45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또 3, 4번 모이시면 주위에서 주식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학 대비 운동 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고요. 네. 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피부에서 느끼실 수도 있고 저도 방송 되기 전에 커피숍에 있었는데 주위에서 다 주식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먼저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뒤늦게 내가 이제 나도 좀 해보자.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 4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3%. 전 세계적으로는 더 힘듭니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도 있는데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차영진 소장님이 안내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이겠지만 제약주 그 전부터 사실은 이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크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제약바이오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위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고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가시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죠.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가 오히려 없겠죠. 소수의 사람만 만들 수 있고 소수의 제약사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사시게 된다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만 듣고도 상한가를 치니 그렇게 되면 이게 핵심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소위 로또가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다소 조금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몰빵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상의 일정 부분을 갖고 계셔야 견뎌내실 수 있지 최근 같은 변동성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수많은 제약사들이 임상 3상에서 실패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임상 3상을 통과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을 몰빵을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갈 방향은 그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이런 점도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 바구니에 분산해서 담아라. 그게 안전하다라는 기본 원칙도 얘기해 주시면서 방금 임상 3상, 3상 이런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단순히 어떤 제약주가 될 것 같아가 아니라 구체적 정보를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또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거네요. 투자자분들께서 제 임상 3상이 뭔지 모르신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많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내가 지금 사뒀다가 언젠가 올라서 대박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 기업의 이 가치의 본질을 이해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에 대한 1상이 뭐고 2상이 뭐고 3상이 뭐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기업의 비용이 어떻게 부과가 되고 이것을 재무제표상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면 앞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만 해도 머리가 짖근짖근 아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피터린치 이 시간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피터린치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커피 관련주들이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시면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편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제약바이오가 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내가 로또식으로 된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집을 마련해서 피터린치라든지 워렌 버핏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돈은 잘 움직이고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속된 말로 굴려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잘 아셔야 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떤 제조업 관련된 투자인데 직접 공장에 가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장까지 가보세요? 라고 했더니 가서 봐야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지금 유명하신 분이 지금 투자자에서 그런 저희 증권회사 선배인데 그분 같은 경우 처음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 회사를 투자를 하셨어요. 그 회사가 중국 진출하니까 휴가를 내서 중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가서 딴 거 안 하고 제일 큰 백화점 아모레퍼시픽 매장 가서 사람 숫자 세는 이거 있죠. 네. 카운터. 카운터. 그걸 하시면서 사람이 매일매일 얼만큼 늘었는가. 일주일 동안 그거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결국 10배 이상 수익을 보시더라고요. 이 농작물은요. 농사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하죠. 그만큼 부지런하게 발로 움직여야 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물 한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니콜라스 다비스. 워렌버핏은 많이들 알고 있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셨다고 하는데 니콜라스 다비스 이분은 누군가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99.99%가 이 니콜라스 다비스는 모르실 겁니다. 저는 99.99%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모르시는 분인데 니콜라스 다비스는 개인 투자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였고 워렌버핏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니콜라스 다비스는 여러분과 같은 직장이 있는 투자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특이한 게 1950년대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했던 유명한 무용가세요.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시죠. 굉장히 또 바쁘셨던 분이죠. 바쁘셨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무용을 출연을 했는데 그 공연료로 우연찮게 주식을 받았어요. 우연찮게 캐나다 주식을 받았는데 캐나다 주식을 묵혀뒀죠. 워낙 바쁘니까.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돈 갖고 자기가 샀다 팔았다 했다가 또 홀라당 말아먹었어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걷고 계신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들이 이분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주식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또 했냐라면 박스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셨어요. 박스 이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라는 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단계 박스 그러니까 머릿속에 박스를 한번 그리시죠. 박스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동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그 파동이 또 박스를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 다음 박스가 또 형성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4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4만 6천 원을 뚫고 올라가니까 5만 원까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움직였어요. 그게 또다시 5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또 박스가 형성이 됐고 그게 6만 원까지 갔다가 박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런 머릿속에 그려지시는데 이 사람은 그 박스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았고 박스를 뚫고 올라갈 때. 단위를 더 넓게 봤네요. 박스를 뚫고 올라갈 때 주식을 사셨어요. 그리고 다음 또 박스로 올라갈 때 또 주식을 추가로 샀고 만약에 박스가 뚫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매를 하셨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박스가 되는 거네요. 박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 이론의 창시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의 창시자인데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50년대 무슨 차트를 누가 지금처럼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리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리나라에 두 권 번역돼 있어요. 번역돼 있고 니콜라스 사비스를 치시면 여러분이 번역된 책을 보실 수가 있는데 두 권 다 비슷한 얘기예요. 하지만 첫 장면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게 60년대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하기는 일주일 전에 이 사람은 주식을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박스가 뚫고 올라갈 때는 사다가 박스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팔았거든요. 자기의 모든 주식이 다 박스를 뚫고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그냥 자기는 뭔지 모르고. 그러고 갔는데 60년대 미국의 대폭락이 한 번 왔어요. 대폭락이 왔죠. 그때 당시에 자기는 이미 주식이 없으니까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딱 펼치는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지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이론을 지금 따라하기는 쉬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왜 박스 이론 특이한 것도 아닌데 왜 들고 왔느냐라고 의문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외를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해외. 그때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또 직업이 어떻게 보면 해외를 다니시기 유리한 직업이죠. 직업인데 주식은 월스트리트에서 했어요. 월가에서 했어요. 주식은 월가에서 했는데 이분이 홍콩도 오셨고 일본도 오셨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용을 했는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말기로 시세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50세 이상 60세 되신 분들은 옛날에 국제전화하려면 우리나라도 전화국 가서 신청해서 전화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월가랑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시시각각 변할 텐데. 시시각각 주가는 변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전보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기만 들었습니다. 전보 같은 경우 이 글자 수에 따라서 돈이 부과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월가의 다우지수는 무엇이고 뭐고 이런 거 잡다 한 거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직원하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종목 그걸 이제 코드번호로 치고 종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차트를 그리는 거죠. 그 차트를 그려서 사라라 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실시간 전화 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동하고 계신 게 여러분들이 주식 시세를 많이 보고 있으면 주식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주식 시장하고 떨어져 있어도 잘 돼요. 이분 같은 경우 나중에 연세가 드시니까 무용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월가에 가보니까 활기차고 좋죠. 그래서 정보도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다 보니 또 되고 저 얘기 듣다 보니 또 이것도 무너지고 혹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온갖 상상 속에 무너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뉴욕에 있으면서도 호텔방에 돈이 많으니까 호텔방을 하나 잡아서 전보로만 얘기했어요. 전화로도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그 전략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신 자기 주변 자기 판단에 대한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첫 번째 있고 자기가 주식을 보는 관에 의해서 지금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하면 뭐가 된대더라 뭐가 된대더라. 지금 뭐가 하면 또 된대더라 된대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이면서도 지난번 다뤘던 워렌 버핏도 왜 오마하에서 혼자 머물겠습니까. 그 사람이 뉴욕에서 펜트하우스에서 살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왜 오마하라는 시골의 도시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주무를 수 있는 것들은 고독하게 자기만의 방식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 했었던 제 책에서도 강조했던 게 저녁 9시서부터 3시 반까지는 게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저녁 때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아니면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피면서 계획을 하고 예약 주문을 걸어놓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이분이 무용을 못했던 거 아니잖아요. 무용을 잘하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충실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은 주식대로 잘 될 수 있고. 제가 왜 이분을 세 번째 특집 마지막에 했냐라면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한계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직장 생활에 피해받지 않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니콜라스 다비스가 있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주식 얘기인데요. 주식 얘기가 아니라 삶의 지혜 얘기여도 똑같습니다. 로또를 매일 10만 원씩 사느니 어느 날 한 10년이 지나면 그게 진짜 로또 당첨 끝만큼 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상을 지키면서 박스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삶의 방식도 요즘 디지털 쪽에서 필터버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오히려 늘 가면 다 레드오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인데 오히려 거리를 둠으로써. 필터버블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높아심에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잔소리가 좀 늘어나는데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요즘 저도 주식 얼마 전에 제가 모 매체에 출연했다가 그걸 유튜브로 올라왔길래 유튜브를 보다가 아무래도 검색을 하면 그거에 따른 관련 검색들이 쭉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들이 쫙 붙는데 유명하신 분들 거 보다가 생소하신 분인데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나.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나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들으시면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하시는데 정말 사람들한테 특정 주식을 강요하고 특정 주식에 대해서 댓글들이 달리니까 댓글도 지워버리고 이것만 간다. 이것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걸로 인생을 고쳐야 된다라고 너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지만 가려서 보시는 지혜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이 계산대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주방에 가 있는 식당에 가야 됩니다. 음식 맛이 맛있는 식당이어야 되는 거고요. 돈 버는 것보다. 정말 오늘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이 박스 1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피를 부를 때 박스피 이렇게 불렀잖아요. 어떤 특정 범위한 그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는 그러면서 또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일상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세운다는 침에서 정말 주식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되게 도움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 다비스의 박스 1원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여러분들 다비스 같은 경우 박스 1원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면 오히려 기술적 분석으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가치를 안 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물려서 물리면 하면 뭐 하시죠. 같이 따지시죠. 그렇게 안 하시면 무조건 칼 같은 손절매.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칼 같은 손절매다라는 것만 각오하시고 기본적 분석은 장기 투자다. 그리고 그 가치가 될 때까지 투자하는 거다. 이 구분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의 피는 돈인데요. 이 피가 잘 흐르게 하는 또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차윤수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대타로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특집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10라디오 생생경제 듣고 있으면 이런 흐름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송에 나왔던 니콜라스 다비스의 책은요.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부를 벌었다. 그리고 어메이징 박스 이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내 말씀해 드렸고요. 소장님은 다음 기회에 꼭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